이 순양함으로 아군 전함 지키는 일은 역시 호구짓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게임하네 이 엠병 아 이래서 팀풀이 안되는거구나 아이 손해봐 왠지 팀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 뭔가 한다는 거는 있는데 내 수리비는 누가 물려줄거야 짱나게 왠지 내가 다 때려잡을 것 같은데 볼티모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270만원 있으니까 이 계정에 돈이 잘 안벌려 뉴월 팔아도 돈 안나와요 지금은 타이탄이라는 그래픽카드는 가성비가 개쓰레기에요 네임벨류가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거 있잖아 돈에 신경 안쓰는 좀 갑부들이라고 해야되나 뭐 컴퓨터 쪽에서는 그런사람들이 쓰는거지 그냥 메이커 붙은거 솔직히 돈값모내요 타이탄은 그냥 게임하려고 타이탄 사는거는 비추 그냥 게임하려고 사는거면 돈값모납니다 타이탄이라는거를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때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 최고사양 그래픽카드 나왔네 하면서 산게 꽤 많잖아요 그니까 게임용으로 타이탄을 쓰는거는 돈 낭비지 그 당시에 타이탄이 처음 나왔을때 백만원했나? 백신만원했나? 그 때 제가 엔비디아 직원분이랑 그 같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마 초기가가 그정도 했을걸 야 너 원샷각이다 조심해라 미네카제 야아이씨이 아아아 아아's 탄이 약간 아래였어 아아 아아 조금원도 위로쌌으면 저거 원샷이였는데 진짜 아깝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 아까오라 내가 잘못싸돌니 쯧 잘못쌌어 이번에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 아까오라 아아 너무 아쉬운데 에이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 쇼브를 쳤어야 되는데 우리 저남 내격기한테 죽어요 근데 내가 할 바 아니죠 저는 매너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찬 유저가 아닙니다 탈퇴했습니다 개념유저에서 관통이 떴으면 좋겠네 는 탄속이 안되는거 같네 리드샵 백살인가 어이씨 좀 쏜다 자식 잘 쏜대 자식 잘 쏜데 오오오오오오오 잘 쏜다야 쟤 개식 개식 근데 큰일남 도망가야겠어 도망갑시다 저남이 나쏠거 같애요 요호우 요호우 야따마 잘 맞춘다 막 쏘고 있는데 그냥 는 사거리 끝 챗 튑시대 뭐 여기 나 혼자니? 어 야 꽁고야 안돼 도망가 어이 이거 맞냐? 야 넌 너무 들어갔어 임마 야 너 너무 들어갔어 임마 근데 아 긴게 아니고 짧네 아 어깨 아파 오늘 손목이 너무 시리네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랑 중지 사이에 있는 약진가 요기도 좀 시려 어 이상하다 오늘 제가 오늘 팔베고 잔거 같은데 밤에 잘 때 팔베고 자서 그런가 새끼손가락이랑 그 앞에 약진가 뭔가 손가락 좀 시리네 손목 쪽이라 어 되게 신경쓰인다 지금 혹시 이 증상을 아시는 분 인터넷 검색 좀 병원 가야되나 짜릿한게 아니고 좀 시린 느낌 짜릿하지는 않고 뭐 각 한 뭐 계속 시린건 아닌데 뭐 시렸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시렸다가 이런데 뭘까 계속 뚝합해야지 여기 전함 뚝합피는거 보소 거리두고 싸우니깐 되게 좋아 짜릿한게 선행한다 피피할 수 있어 굿 잘했어 라이퍼스 조프여 뚜까패 뚜까패 죽여 나한테 온다 반통만 나지마라 다행히 굿 나이스 나이스 수냥압이 앞에서 몸대주니까 저남들이 프리딜러여 확실히 그리고 우리 구축이 앞에서 어글 존나 끄는데 저 미친거 같고 그냥 야 너는 어글끄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 미친놈아 뭐 저남이랑 맞다의를 해 미친놈 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 구축아 야 그건 어글이 아니고 맞다해잖아 물론 이제 구색은 맞아요 구축함이 맨 앞에서 싸워주고 정찰해주고 이제 수냥함이 뒤에서 싸우고 저 남이 프리딜 넣는 구독이 난데 쟨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멍청아 저건 아니잖아 아 거리 12키로 콩고랑 맞다이뜨기 짜 참 좋은 자리군 아 거리군 일단 회피기동 속도 줄입니다 아마 내가 다음탄 쏠때 얘가 장전이 끝날거거든 속도 올리면서 틀어줍시다 뭐야 얘 왜 안싸? 포탑 안돌아가나 그래 어 왔네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거 같다 안쪽으로 돌아야되는거 아니야 이거? 어 다행이다 아 C급이야 방금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안맞는거 아니에요? 방금 좀 컨트롤 미스인거 같은데 우리 저남들아 빨리 딜해줘 바깥쪽으로 빠지면은 탄이 날라오는거에 걸리는거 같은데 탄이 날라오는거에 걸리는거 같은데 후 쏘온다 조심하자 사거리 끝 사거리 끝 후 쏘온으로 해야겠다 사거리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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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땡겼나? 왜 게임이 안 끝나? 어 아 재채기 어 재채기 아이죄송 가자 빨리 딜좀 넣자 관통 한 떠봐라 얘한테 뭐 관통이라는 단어가 없니? 아 203mm가 아니라서 그런가 뇌격기 떴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야 이 뇌격기 무빙이 딱 나잡으러 오는 무빙 아니에요 이거? 개소상한데 아닌가? 졸라 소상한데? 십자파 하려는건가? 아 모르겠다 씨 쏘면 쏘는거고 클리브랜드로 투둘개 빼는데 벌써 200대 넘어갔어요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겨? 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죽을 때 안됐니? 죽어 임마 죽어주세요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300대 되겠다 일단 점령지로 잠깐만 이거 점령 피하겠다 상대 구축 점령지 들어갔다 이런 지혜기랄 뭐야 이 짱 같은 느낌이야 이 짱 같은 느낌이야 이 짱 같은 느낌이야 좋댔다 아아 잠깐만 이거 한 대 맞으면 되냐? 아니다 스탑! 좋아 아이씨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이거 속도 빨리 줄였으면 개 아까움 아아아 좀만 더 빨리 줄일걸 안 맞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아이 까비라 까비까비 죽읍시다 어차피 팀은 진거 같군요 팀은 졌다 생각하고 구두를 까야겠다 경험치를 더 모아야죠 이렇게 되면 안그래요 여러분 팀의 승리는 개나 줘버려 난 너를 후두를 깔것이여 춘버려 슬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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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뫬라 슬뽜라 슬뽜라 죽어 임마아아아 시 난 너를 살려둘지 않겠다 슬뽜라 졌네요 ो 점령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유 333대 오질나게 후두를 깠는데 11만들밖에 안했네 뭐야 겁나 후두를 깠는데 오호